안녕하세요 차삼티비란 입니다. 드디어 제가 모델Y 수령하는게 2주정도 남았기 때문에 알리에서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골라 뒀는데요 일단 오늘은 3가지만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머지는 다 지웠구요 이 세가지는 차 수령하시고 초반에 조금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첫번째 컨텐츠로 구성해 봤고 앞으로 하나 둘씩 계속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세가지는 첫번째는 휠커버 두번째는 바닥 매트 세번째는 알루미늄 페달 입니다 이렇게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여기 재고가 1개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주문해보니까 계속 되더라구요 그래서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고정댓글에 링크 남겨 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첫번째는 휠커버 입니다 일단 9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쿠폰을 먹이니까 86,000원 까지 떨어지더라구요 가격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지난번에는 너무 이제 같은 휠커버를 많이 쓰셔가지고 제가 다른걸 찾다보니까 이 터빈휠 타입이 있더라구요 저는 이제 예전부터 이 터빈휠 타입을 좋아했었습니다 뭐 이렇게 생긴거 아시죠 그래서 이걸 구입을 할거고 86,000원 정도면 뭐 상당히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넣어 봤구요 자 두번째는 바닥 매트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국에서 이제 차를 구입하시면 코일매트를 많이 쓰시는데 코일매트가 사실 한계점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먼지도 많이 먹고 그리고 무겁고 그 먼지 먹은 것을 씻어내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tpe 타입 그러니까 두꺼운 플라스틱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사진 보시면 뭐 이런 느낌 아시죠 자 이런 느낌의 플로어 매트인데 좋은 점은 일단 오염이 잘 되지 않고 오염이 되더라도 세차장에서 물을 이제 고압수를 한번 뿌리고 걸레로 닦아주면 세척이 끝납니다 뭐 말리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물을 먹지 않기 때문에 보시면 일단 이렇게 뭐 튼튼하다 물을 안 먹는다 이렇게 닦으면 된다 뭐 물고기가 살 정도로 이제 물을 안 먹기 때문에 닦아내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일단 깔끔하고 청소도 씻고 제가 볼 때는 완벽한 바닥 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급스러운 건 많긴 하지만 저는 이제 실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품도 넣어봤고요 이 제품도 쿠폰 먹이니까 58,000원인가 되더라고요 조금 이따 가격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페달인데 이건 뭐 필수죠 필수고 원래는 이제 고무 페달이 끼어 있는데 고무를 빼고 이걸 꽂으면 이렇게 알루미늄이 되는 겁니다 어 저는 이제 블랙을 살 거고요 뭐 레드도 있고 아니면 이런 일반 알루미늄 톤도 있고요 필요한 걸로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블랙으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쿠폰 먹인 가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99,782원 휠커버 자 이건 86,000원 입니다 지금 13,000원 할인이 들어갔죠 그리고 전부 무료배송이니까 이게 배송비가 있는지 없는지도 다른 제품 사실 때 꼭 보고 사셔야 됩니다 저는 무료배송만 사기 때문에 무료배송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페달은 할인이 없네요 이건 4,800원으로 보시면 되고 무료배송 입니다 뭐 국내에서 사시는 것보다 훨씬 싸죠 그리고 이제 바닥 매트가 61,200원 인데 57,100원 쿠폰 받으시면 이렇게 다 할인이 되니까 이렇게 사시면 되고 모든 아이템 선택하면 148,000원에 이렇게 3개를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제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결제를 하시면 되는데요 음 자 보시면 일단 첫 번째 결제를 하실 때는 뭐 국가랑 정보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통관 고유부호를 넣으셔야 돼요 여기 밑에 유니패스 적혀 있죠 여기서 통관 부호를 받으셔가지고 이쪽에 기입을 하시고 주문을 하셔야지 통관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의 걸 쓰시려면 받는 사람의 남의 이름을 쓰셔야 돼요 자기 이름을 쓰시고 통관 고유부호를 남의 걸 쓰시면 아마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받으시거나 아니면 빌려서 쓰실 거면 주문자 이름을 빌려 쓰시는 분이랑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제 방법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되거든요 뭐 카카오페이도 되고 일반 비자카드 이런 것도 되니까요 편리한 걸로 결제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이렇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제품이 있으시면 고정 댓글에 남겨 드릴 테니까요 링크 타셔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쌈티비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escs 6 8 9 11 9 10 10 11 11 11 12 12 감사합니다.